불안장애 자가진단 열가지 1. 별다른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함 2. 걱정이 끊이지 않아 밤에 잠을 잘 못 잃어 3.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피로해지 4. 가끔씩 몸이 저리거나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어 5. 평소 긴장을 많이 해 어깨 통증이 항상 있어 6. 다한증처럼 손에 땀이 많이 나 7.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함 8.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 9. 벼랑 끝에 성 기분이 들 때가 있어 10. 가끔씩 머릿속이 하이지